회교의 카드 하하하 다 죽어라 덤벼라 보스도 슬라임 엘리트 다 줘 배러 가자 화트킬 화트킬 모조리 불태워주마 쟨쟨 이런 예약한 카드는 필요 없어 무장해제 무장해제 대학살 아 시원해 이거지 무적 무정본바까지 무장해제 아니 드롭 꼬라지바라 진짜 아잇 이건 또 뭐야 무장해제 무장해제 백치기 크라인 꺄 무장해제 쟨 쟲 수 알리 말을 좋아 끔찍한 조합 나오는 모드 어떨까요? 스파게티 플러스 성직자나 과도자 플러스 보초기 아니 그건 좀.. 님도 혹시 악마한테 영혼 팔았어요? 그 실제로 저거 나온 거 있거든요 저거 전에 산막에서 산막 몬스터 추가할 때 저거 나왔거든요 스넥코어 한 마리랑 저거 백보장님 옆에 있는 게 힐러 그거 실제로 베타에 나왔다가 욕 처먹고 사라집니다 해시계 대신 삼턱은 살아남았지 아까도 쟤네들 나왔지 않았나? 개이득 해시계 있으니까 조금 줄이자 지옥불 날려서 덱사그리 지우고 엘리트 가는 게 낫겠지 아니면은 제거를 두 번 할까? 제거 좀 하는 게 낫겠다 순수 순수 으안 는 . 반나 순수 수납 bail . 에uit 안 나왔네요 55 갖고 싶다 근데 나 이거 저거 상태 이상 감당이 안 되는데 가람 기념장벽 신메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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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화용 진짜.. 진짜 쉬라 이게 카드제 제물, 바리, 제물, 바리, 제물, 제물, 바리, 제물, 바리, 제물, 바리, 제물, 제물, 바리, 제물, 바리, 제물, 바리, 제물, 바리, 제물, 제물, 바리, 제물, 제물, 바리, 제물, 제물, 바리, 제물, 제물, 바리, 바리? 제물? 제물 바리? 바리 제물 제물 바리? 제바리 바리 빠 따 줘 그 미션화가 끝난거 아닙니까? 현재돌 현돌 너무 아픈데 현돌 진짜 뼈와 살이 분리되는데 아까도 현돌 집었다가 달팽이한테 죽은거 아냐? 그래도 현돌이다 제거는 합시다 이거 엘리트 좀 더 잡아도 될거 같은데 네 미지 보면서 제거도 좀 하고 여기 미지 엄청 많은데 여기로 가볼까? 비와이아릴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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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무닝 아우씨 고구마 껍질이 안 까진다 고구마 터나오 괜찮네 지금? 문방 진정한 아니 저거 흘려보내기나 나오지 고구마 터나오 수 이거 택 택 망한거 같은데 택 망한거 참매 아이 미쳤나 누루스 여기 불색해볼까? 불색해보면서 파리 참호 문방 이렇게 강화가 어서오세요 중괄맨 상황 의 악 중간 중 중 중 중 유리 중 중 중 아이고 킹기가 너리 아이고 진화까지 거기 있으니까 앉아도 되겠지 병요장도 있고 야 저거 너무 센거 아니야 저 좀 두렵다 야야야 저거 뭐야 저거 야 저거 뭐야 저거 여기서 병요장이 빠지네 내 병요장 죽었어 안그릇했어 아 나 진짜 아니 뭐 역겨운 애들만 계속 나와 이거 죽은거 아니야 아니 이게 아 뭔 야 뭔 게임이러냐 죽은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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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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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막해서 그중에 돈 깎임. 그 와중에. 무적을 이겼어. 썼구나. 지옥불 시원하네. 해식에 보고 잡을까? 화염. 화염. 해식이 충독보다 나을 것 같고. 드로가 없으니까 이게 좀. 진화 정도겠지? 고기 혈액 18힐 오셨다. 해식이 충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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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운 피 드리퍼까지는 코스트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 껌벨 아니면 어피네 커피? 그 정도로 코스트 필요하려나 발이 모작 차 못 다 잡힐 것 같으면 5코스트가 낫긴 한데 껌벨고 껌벨 하나 치고 엘리스 잡으면 250원 손해본다 아니지 250원이 아니지 500원이지 20층 차이니까 엘리트 한 마리 산막이면 600원이고 퍼펙트하면 500원 추가로 붙어서 산막 엘리트 퍼펙트하면 1100원이네 이제 커피 집으면 장점이 나중에 불조약 같은 거 나왔을 때 그리고 흘려보내기 같은 거 넣어서 덱이 훨씬 탄탄해질 거고 커피 가자 가자 그릇 커피 딸팽이 색 빌리트 잡았지? 야 엘리트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 제거 여기 제거 이렇게 두 장 제거하고 엘리트 하나 잡고 아 근데 두 장 제거되나 아 아이 뭐야 아니 뭐 뭐 아니 아니 도라이들 미쳤어요? 저 저 말이 되냐고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아 아 이거 때릴 거야 미친 히엄두미 클로스라인 덱이나 더워 줄이 쌓네 아우씨 그지간네 진짜 배턴도 개편이고 딱 치기로 뭔가 걸려볼 거야 흘려보내기 킹력 안 내기 아우 아 이 아저씨 앞에 여기 아니 아니 이 아저씨 진짜 아저씨한테 때리고 싶다 아주 많이 때리고 싶다 흠흠 오 호호 무간답 어허 흠흠 흠 심오베시게 아 한 장도 없어서 헷시게 발동 안 됐다 아이씨 이걸 다리를 못뽑네 알았으 들어가면 너무 될 것 같은데 아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얘들아 왜 왜그래 얘들아 아 제발 아 왜 왜왜왜왜 뭐가 불만이야 말로 하자 아 씨 까는 서로 지 그렇죠 그렇게 suc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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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보스. 턱보스. 턱중의 턱. 난관. 거의 다 됐다. 이게 대기지. 턱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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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기사 회생 둘 셋 넷 닿았어 아씨 어떡하지 넷 넷 넷 둘 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냥 참호가 궤도에 올라야되는데 됐다 체력 4 난관을 쓰는데 난관을 쓰는데 그치 무적은 좀 남겨놓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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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포션이나 사면 돈 되겠네요 강호할 만한 카드가 쓸려보내기 깨쉬 아이오 사모 다리 부적 사모 사툰에 나오는 거 봐 다 무책 다리 부적 사모도 뚫는 미신차감 장단 두렵게 쇠다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더럽게 쇠다 반응 안 된다 안 된다고 始まないよくるとかと知れたね久しぶり はじめに何を渡れる? はじめに何を渡る? はじめに何を渡るのですか? 아까 주문? 필요없어 안먹어 가지는 기억할 것입니다 기억하라 그래 나도 뭐 잘 썼다고 이번 턴에 바리케이드 뽑는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죽도 부셔먹으면 되는데 바리 자신있나? 차쉬인가? 크으.. 차쉬인가? 차쉬는? 차쉬는? 무적이나 안가? 각격하거나 안가? 무적을 써 놔야 참호를 쓰겠지 차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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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imerk 때문에 빨강쌍이메 다 떼 끄는 중 참참참 신장 포워드업생 신장 포워드업생 포워드업생 신장 포워드업생 저렴한지 2,920이 완벽함 두개나 했어? 아니 완벽함 아 뭐 애들이 왜 이렇게 약해 아이언 클레드 털끝 하나 못 건드리네 아 근데 2,900이면은 선방했다 쫄보 플레이 해봤자 한 2,600, 2,700 이정도 밖에 안나와 20승 차에서